세계 1, 2위 선사로 구성된 2M이 유럽항로 공급 감축에 나섭니다. 머스크라인과 MSC는 3분기부터 아시아와 북유럽, 지중해를 잇는 노선의 취항선박을 9,600TU급에서 6,500TU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선봉량의 30%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선봉량 감소와 중국 경기 침체로 아시아발 유럽항로의 시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원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아시아 북유럽 노선 운임은 근해항로보다 낮은 243달러였습니다. 최대 점유율을 가진 2M의 움직임이 유럽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